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흐흠 레일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캐릭터 이렇게 귀엽게 생겼네 아주 귀엽거든요 표정이 좋습니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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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오아 오우 아 ac 으 아 아 오우 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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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재료를 모아놓은거지 여기 사람이 있네 산영을 고춧가루 cleans 고춧가루 천讲 독 기어보 수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난 아니었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흐흥 으흥 다음비 다음에 비가 다다브는 거 베이브 아우 잡는게 낫긴 해 그치 모으는거야 모으는 거 워낙 잘 안 먹었어 아 길도는 드로퍼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잘하나 몰아넣어 그게 그런거같아 길도는 드로퍼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 어디죠? 밖에 자 일단은 요것도 게스트를 같이 받아주고 아 질문은 위에 단독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위에 단독방을 참고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잘못 눌렀어 누구야 이거네 야 시장을 가야되는군요 백마리 잡으십시오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혼마 크라 Aware 아 꿈의 파편 갔다 올까요 바로 앞인데 어차피 해야되는거여가지구 잘못했군요 방금 깨진 퀘스트 뭐냐 그건줄 알았는데 아 100마리 건수차다 저 조각을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꿈의 파편을 해야지 이제 이게 그거지 그 뭡니까 레헬른 일쾌를 하기위한 그 퀘스트 맞지요 여기는 퀘스트가 두개야 길돌이랑 똑같은거지 그지 흠 아 아주 감명적인 이야기로군요 누구요 갓조원님 별풍선 다섯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다섯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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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허헴 이것도 백마리 잡는 건데 저모로 물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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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경풍과 사람이 많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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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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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감히라 죽지 않았나 보만 왠지 사람이 많더라구 사람이 많은건 다 이유가 있더라 아 나 생각해보니까 칭호 다 있는데 칭호 가지고 아 역시 역시 느낌이 좋았어 아이템 전기 아이템 전기 아까 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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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옆으로 갔다가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락기 하는 것 같냐 소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위로 가면 되나 은근히 비교적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 굿 굿 굿 어... 일단은 요건 좀 받고... 시계탑 시계탑 이제... 굿 굿 공이 안 날나가 공이 안 날나가 공이 안 날나가 공이 부족한 거겠지 공이 부족한 거겠지 천천히 날려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... 아... 유리구들은... 공이 안 날나가 공이 안 날나가 아...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아... 아 아... 아... 으흠흠 으흠 으흠 er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이런식으로 가야지 위로 떨어질거같은데? 그래야 일로 올라오면서 움직이고 죽을거같은데 아 그렇죠 와 지린다 와 씨 이게 플레이 위젓 시계탑이지 와 그냥 쏘고 여기서 쏴야겠다 그래 오늘 이야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위로 올라가야되겠다 아 좋아 좋아 역시 기대 기대할만했어 역시 플레이 위자들 아 어? 아 무시가 안좋은데? 아 근데 위하일 링크를 좀 썼던지 해야되겠나 이거 여기서 아니 여기서 올라가야겠다 굿 이게 끝인가? 5층은 없었던거같은데 아 4층이구나 6층은 여기 설치하니까 왜냐면은 공간이 기니까 위로 올라가야되 아 안되겠는데 좌측에 설치해야지 이렇게 가겠는데 어쩔 수 없겠다 여기 설치하겠다 2층이 이야 잘 잡히는진 모르겠는데 잘 잡히는진 모르겠는데 잘 잡히는진 모르겠지만은 이중 그가 잘 잡히는거같은데 아 이렇게 심부를 얻었군요 일단은 이 꿈의 파편부터 마무리를 하자 이 꿈의 파편부터 마무리를 하자 하나 더 있지 않나 아 없네 끝인가 모르겠네 아 이것으로 내일은 길도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